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델리 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항상 제가 주식 투자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매주 수요일 오후 11시 대가들의 투자법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새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 어떻게 또 시장이 변화하고 또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할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집으로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드디어 백강입니다 또 백강이라는 의미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어떠한 산업 또 새로운 어떠한 시작을 맞아야 하는 의미로 준비했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 참 다양합니다 이럴수록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이 시간 동안도 다양한 이야기를 드리지만 또 못다한 이야기들 참 많습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문자 샵 377이 황주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항상 매주 일요일날 저는 제 강의에 대해서는 자부합니다 정말 많이 공부하고 또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 저녁에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트렌드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포탈 검색어의 신대가 검색하시면 되고요 혹은 샵 377이 문자 샵 377으로 신대가 입력 후 전송하시면 또 라이브한 방송을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제가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죠 오늘 새해를 기분 좋게 시작해야 하는데 시장이 조금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죠 Don't worry, be happy 아직 걱정하실 때는 아닙니다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요 왜 시장이 빠졌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애플이 전구점까지 왔으니까 미국 증시가 전구점까지 왔으니까 우리나라 불안감 때문에 빠진 거죠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는 오히려 진주를 잘 찾으시면 또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진주 속에서 기회를 찾는 조개 속에서 진주를 찾아야겠죠? 조개 속에서 진주를 찾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한 부분은요 미래 실적 기법입니다 미래의 실적을 여러분들과 함께 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메타버스, 제학파이오 제가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와 함께 2차전지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 그 다음에 메타버스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그럼 미래 실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슈퍼사이클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산업이 10년 동안 성장할 기업을 찾자라는 얘기예요 이제 새로운 파이와 새로운 먹거리 시장들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최근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갔지만 아직은 좀 더 준비해야 될 단계가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는 좀 다소 주춤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시장에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구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예측하지 말자 혼자의 예측은 독단이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국가 혹은 대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시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은요 3년간 매출액이 2배 이상 성장하는 기업이 될 거고 전 세계 혹은 국내 독점 혹은 과점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리더할 역할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구간에서 우리는 추격 매수보다는 눌린 구간을 공략하면서 미래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므로 실적보다는 기대감이 있다 기대감이 조금 꺾이면 많이 빠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회로 활용하는 부분도 베스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이 급격하게 성장하기 1년 전부터 올라갑니다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부동산 가치 투자를 얘기했을 때 오히려 정말 확정이 되기 전에 그때 많이 상승을 하는 것처럼 주식도 똑같은 순리대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의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고요 대주주매 재물이 쓰고 있는 기업들은 제외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실적 기법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미래의 에너지 제가 오늘 두 개를 딱 오픈할 거예요 제가 메타버스를 아마 작년도에 가장 많이 이야기한 전문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F2E로 전환해야 될 시점 P2E와 F2E 같이 봐야 될 시점이라고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아직도 유효하고요 하지만 선택과 집중 그리고 이제는 옥석 가리기는 좀 더 해보셔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 더 올라올 수 있는 시장의 에너지가 뭐냐면 수소와 더 나아가서 하나 더 궁금하시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입니다 수소와 자율주행이 22년에 한 번 더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에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죠 친환경 자동차 그래서 2차전지의 수소 플러스 수소라는 거죠 그리고 메타버스의 기기랑 같이 연결될 수 있으면서 센서 기술은 결국 자율주행까지 자동차와 IT의 합작품이 자율주행이죠 그래서 자동차 섹터 중에서 조금 더 두각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다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이제 수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항상 자료를 어떻게 가져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 제가 메타버스를 목루와 외쳤던 부분 굉장히 많이 상승을 보였고 지금 좀 일부 차익실현 조정이 좀 나왔는데 결국은 대기업들이 투자했다라는 거죠 지금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것들을 주목해보시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태양광은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그러는 게 대기업들이 전적으로 투자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압도적으로 전적으로 투자한 쪽에 자금의 흐름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기업 중에서 거의 다 투자한 업체가 또 산업이 뭡니까? 수소입니다 삼성이랑 LG가 빼놓고는 거의 다 투자했습니다 삼성은 일부만 지금 조금 하는 부분 외에는 없고요 그리고 LG 쪽은 관련돼서 LS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다 보니까 LG가 쪽에서 사다 보니까 일부러 안 하는 것 같고요 그 나머지는 거의 다 집중적으로 수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수소는요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수소가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소 전체에 대한 산업혁명이 부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소가 결국은 뭐냐면 좋은 거 알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객단가가 중요하다 수소를 만들어내는 수소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단가를 낮추는 싸움인 거예요 수소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은 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옥수수를 갖다가 만들 수도 있고 뭘 갖다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결국은 돈이 남냐 안 남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얼만큼 고성능 고효율 수소를 에너지화 시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료는요 어디서 갖고 왔냐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갖고 왔습니다 수소법상 수소전문기업을 11개를 우선 작년도에 최초 지정했습니다 기술개발, 금융, 조달, 인력 등 지원으로 2040년, 2040년에 몇 개를 늘린대요 수소전문기업을 1000개를 육성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물론 전공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수록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 계획은 크게 다변화되지 않으면 어쨌든 간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전문기업에 대해서 이제 작년부터 스타트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기업들을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정한 베스트 11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모빌리티, 충전, 그리고 연료전지 생산 저장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일 주목하는 건 연료전지 부분인데 모빌리티에서는 유한정밀과 JNTG, 가드넥을 얘기를 하면서 체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충전은 EM솔루션과 대하 그 다음에 연료전지에는 두산피어셀, 익숙한 종목들 나오죠 범한피어셀, 에스피어셀, 지필로스, 하이에어코리아, 원일T&I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상장사는 제가 다루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상장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에서 우리가 상장사 딱 3개가 체크가 되더라고요 두산피어셀, 그 다음에 에스피어셀, 그리고 EM솔루션이 체크가 됩니다 연료전지, 최근에 두산피어셀는 엄청 주가 많이 갔습니다 왜 갔는지 아시겠죠?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정하는 수소기업이다라는 거죠 그 중에 대장격을 하고 있는데 발전용 연료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에스피어셀 같은 경우는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규모가 어디가 좀 더 클까요? 두산피어셀이 크겠죠? 그래서 두산피어셀, 굉장히 강한 시세와 조단위 이상의 시총을 보유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에스피어셀도 어쨌든간 결국 시생활에 들어갈수록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EM솔루션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EM솔루션은 EM코리아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EM코리아로 대체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소기업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이 1,000개까지 성장을 하게 된다면 매출 2배 이상 성장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한테 국가 혹은 대기업 쪽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중에 일단은 11개의 기업 중에는 두산피어셀과 에스피어셀과 EM코리아가 딱 적용을 받았더라 타이밍 찾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자료를 선별하는 능력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EM솔루션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여기서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확인한 겁니다 다트에 들어가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상장사와 연계된 기업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는 정제된 자료죠 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만 볼 수 있는 독점적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EM솔루션 같은 경우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스케치 잡을 수 있다 즉 우리가 단순히 또 하나의 팁을 얻을 수 있겠죠 비상장 기업이라고 해서 상장 기업이랑 연관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상장사가 여기에 투자하지 않았나 혹은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나까지도 한 차원 더 나아가서 보는 눈도 나중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분 100%라고 하면 연결재무제표로 잡히기 때문에 나중에 실적에서 만약에 EM솔루션이 실적적인 부분들이 수소산업과 함께 성장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 과정과 절차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베스트 11 중에 3개의 기업이 딱 성장하면서 관련돼서 작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이제 3개의 기업으로 11개 정정할게요 11개 오픈을 하고 그중에 상장사 3개가 있었고 그러면서 다시 하반기 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수소전문기업이 지원 내용을 하는데 지원 내용 같은 경우는 결국은 기술개발과 금융과 판로우 및 홍보를 다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금이 지금 당장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지원 사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 사업이면 어느 정도 세금도 많이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어떠한 모멘텀을 탈 수 있다 이런 구조상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봤는데 하반기에 8개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8개 추가 지정했는데 추가 지정하는 요건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요건을 보니까 매출액이 1,000억 이상인 기업이 있고 20억에서 50억 이상이 있는데 수소산업 매출액 비중이 10% 1,000억 이상이니까 100억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20% 그러니까 수소와 정말로 많이 밀접한 기업의 구조여야지만 수소에너지 사업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수소기업입니다 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실 수도 뭐 하나 솔루션은 수소기업이라면서요 효성 중공업도 수소기업이라면서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전적으로 수소의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그러니까 수소 딱 하면 너 수소입니까? 했을 때 나 수소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5년이면 아까 40년까지는 1,000개였고요 25년이면 3년에서 4년인데 100개 지정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100개까지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중에서 상장사가 어떤 기업들로 수소전문기업이 체크가 되는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수소산업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건 조금 모르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딱 지정까지 딱 보이시죠 상장사를 쭉 치져볼 건데 이번에 8개 수소전문기업을 또 인정해줬습니다 관련된 기업으로 모빌리티 생산 그러니까 이렇게 또 4개를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모빌리티와 그다음에 생산운송과 그다음에 충전 그리고 연료전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충전을 제일 중시하기긴 하는데 연료전지 여기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충전, 생산운송, 모빌리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보는 부분 중에 상장사가 뭐랑 또 연결되어 있나 보니까 여기는 넥스플로스, K테크, SDG, 발맥스, 삼정, SGT, 안파트너스 하나도 못 들어본 기업이시죠 그래서 제가 또 확인해드립니다 상장사와 연결되어 있는 9개 기업 중에서 또 2개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19개 기업 중에서는 상장사 5개 기업이 수소전문기업입니다 라고 인증을 받았다는 거죠 그 기업이 누구냐면 인디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업체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인디 디스플레이가 여기 넥스플로스라고 모빌리티 공간에서 넥스플로스라고 수소차 연료전지 다공채에 대해서 지분 29.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수소 관련해서 이슈를 받게 된다면 충분히 두각을 받을 수 있고 약 3분의 1이 영업이익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단기순이익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풍국주정 이거는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갖고 있죠 풍국주정하게 되면 우리가 알코올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는데 SDG 지분, SDG 수소가스를 공급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SDG 지분을 56.4%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처음에 선정될 때 3개와 그리고 지금 2의 2개가 선정되게 되면 총 5개의 수소전문기업들이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연료전지와 관련된 부분이 제가 가장 핫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는 두산피어셀이 산업용 그 다음에 에스피어셀이 가정용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면서 가장 큰 규모는 두산피어셀이 지금 수소전문기업 중에는 이슈로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를 재해석하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의 자료는 다 있는데 그 자료를 얼마나 잘 해석하고 정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한 겁니다 경험과 경력을 통해서 똑같이 보는 자료를 잘 정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결국은 전문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니까 결국은 상장사 중에서 이런 식으로 8개 기업들이 인정이 됐고 그중에서 매출액 중에서 컸던 기업들 보게 되면 여기 지금 넥스플러스와 SDG잖아요 SDG 같은 경우는 300억 정도 매출액을 만드는 업체였고요 그 다음에 넥스플러스 같은 경우도 300억 이상, 1000억 미만의 업체 큰 회사에 좀 포함되어 있죠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 상장사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규모 있는 회사들아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종목을 봐야 될지도 체크가 되겠죠 이것도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자료를 출처로 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종목을 한번 볼게요 두산퓨어셀 아니나 다를까 시총이 벌써 수소 대장주답게 올해 수소주 3조가 됐습니다 시가총액 3조 어마어마하죠 시가총액 3조 23년 영업이 1000억을 기도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 260억이었어요 20년도에 자, 그럼 21년도에 한 260억 뭐 239억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넉넉히 그래 40억 내가 얹혀줄게 이렇게 하고 딱 보면은 300억이잖아요, 그죠? 300억인데 3조면요 몇 배가 늘어난 거예요 영업이 곱하기 100배인 거예요 그럼 매출액 대비를 6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평가란 말이죠 그러면 두산퓨어셀이 왜 시총이 3조냐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다 시장의 정보는 있다 하지만 그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과 강화하는 능력 간의 싸움이 결국은 주식에서 성공하는 여부의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더 궁금한 사항들은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문자 샵 377이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또 오픈 채팅방에서 또 다른 정보,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또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니까 자, 21년도까지 239억이었던 업체가 22년도 되니까 어머, 어이구야 근데 이거는 이제 리포트 기반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야지 여기 기대값이라고 2라고 적겠잖아요 스펙테이션이라고 틀릴 수 있다는 얘기 하지만 예측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수소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성장 가능성을 본다라는 얘기죠 그리고서는 23년 그러니까 3년 그러니까 21년 기준으로 3년 안에 1094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럼 1093억이면 94억이면 3조하면 30배 안 높죠 이 정도 되면 미래가치로는 영업이익 곱하기 30배까지는 가니까요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3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3조에 쫓아 들어가기는 어렵다 3조 밑으로는 이걸로는 설득이 되죠 이걸로는 설득 절대 안 되고 여기서는 이것만 갖고 산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 꿈만 쫓는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구조고요 대신에 이런 1094억이라는 부분에 영업이익 포지션이 잡힌다면 당연히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 순위에 대한 부분 마진율도 좋아지고 중요한 건 뭐예요 부채 비율이 부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100% 이하기 때문에 갚을 빚도 없고요 유보일이 6162%입니다 돈이 그냥 가득 잼겨져 있어요 회사 자체가 투자하고 또 투자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 다음 영업이익률이 마진율이 이제 7%에서 9% 5% 이상은 나오니까 5% 이상 나오면 됩니다 원래는 5% 이상 나오니까 영업이익률도 나쁘지 않고요 그러면 아 내가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지금 왜 3조인지가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3조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설득이 되니까 그러면은 한 여기서 이제 한 60배 6조까지 5조까지 본다면 더 싸게 사면 더 좋죠 뭐 2조 5천억이나 3조에 사서 뭐 5조에 판다든지 이런 식의 구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드렸죠 이 종목을 이제 추경 매수하지 말자 눌릴 때 사자 근데 설득될 이유는 뭐예요 자 20년 기준보다 23년 기준으로 4배 이상의 영업이익 신장이 나오는 거죠 매출 신장도 2배 이상의 매출 신장이 나오다 보니까 타이밍을 잘 노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제가 볼 때 산업이 첫 번째 미래 주식은요 산업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산업이 성장하면서 두 번째 그러면서 독점적인 기술은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미래이기 때문에 아직은 260억 가치니까 시장상이 좀 안 좋을 때 그냥 미래 가치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수소가 살짝 안 될 것 같아요 팍 빠지니까 오히려 급하게 추경 매수보다는 눌림 자리에서 공략하자라는 겁니다 아 주식이 이래서 재밌는 거예요 주식이 왜 재밌는 거예요 해석이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주식을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구조가 나오잖아요 자 23년 영업이익이 천억이 기대가 되다 보니까 자 이 종목이 6만 5천 4백원까지 갔었습니다 6만 5천 4백원 6만 5천 4백원이면 약 30% 이상 4조에서 5조 사이까지 갔었죠 4조에서 5조 사이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3조대가 있는 거예요 3조대까지 가했는데 더 내려와가지고 3만원에서 4만원 구간 정도면 자꾸 반발 멸세가 나오는 게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니까 더 이상 여기서 빠지지는 않아요 대신에 아직은 뭐 특별한 수소 주소 이런 뉴스가 나와야겠죠 수소 경제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또 빵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4, 5조에서도 저항 맞고 내려오고 어떤 박스권이 만들지만 내가 미래적으로 볼 때는 어느 자리 4만원에서 3만원 포인트에서 어떻게 내가 분할 매수할지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것이 미래의 주식을 투자하는 겁니다 딱 챙겨놓고 내가 트레이딩하면서 종목매매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투자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월봉 기준입니다 12개월 월봉 기준으로 지금 OBV 보게 되면 나가지 않았죠 그 대신에 뭐예요 아직 수소가 특별하게 뉴스가 안 나오다 보니까 기다리고 있으면서 매진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진만 쫙 이루어지고 있잖아 언제 뉴스 나오나 언제 규제가 좀 풀리나 언제 혹은 뭔가 성과가 있나 하면서 지금 박스권에 묶어놓고 나서 떨어지면 매수하고 올라가면 매도하고 그러면서 기대 찾는 거죠 자 내려오는 거 기대하고 만약 시작 내려놓으면 4만원 3만원에서는 두산 퓨어셀은 매수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자 이제 S퓨어셀입니다 S퓨어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작아요 회사가 S에너지가 최대 주주입니다 이제 두산 퓨어셀가 좀 달랐죠 왜냐하면 산업은 큰 거잖아요 근데 산업보다는 가정이라든지 조금 더 간편한 쪽에서는 시가총액 1904억짜리 회사입니다 시가총액 1904억짜리 회사고 현재 영업이익이 20억이니까 굉장히 작은 규모죠 근데 지금 저 구조로 봤을 때 산업용이 저렇게 성장했을 때 자 만약에 이게 만약에 5배 성장을 한다 치면 영업이익이 100억이 된다 했을 경우에 혹은 아까 전처럼 4배가 성장했을 때 8억 80억 정도가 된다 했을 때 2400억 구조까지는 갈 수가 있는 거죠 30배 구조니까 자 이 종목도 어쨌든 또 수소 차트가 다 똑같아요 산업을 잘 보라는 게 이거예요 두산피올셀이든 에스피올셀이든 차트가 다 거기서 놀잖아요 박스 그려놓고 최근에 이제 에스피올셀이 두산피올셀보다는 조금 더 약세 흐름이네요 그죠 대장격의 역할을 두산피올셀 어쨌든 쭉 내려와 가지고 이 종목도 이 종목도 만약에 좀 더 장기적인 플랜 아래에서 본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2천원 밑으로 내려왔으니 뭐 한 2만 5천원에서 2만원 사이에서는 왠지 반발 맵세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어쨌든 대장격인 부분이 조금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저점이 살짝쿵 내려가고 있죠 멈춰주고 있지는 않지만 고점도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아직은 미래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있고 어느 정도 하단이 만들어지면 이런 구조가 되겠죠 자 OBV 구조에서는 OBV 유통 물량 자 일보 차익 실현은 나왔어요 일보 차익 실현은 나왔습니다 아직은 투자할 게 많고 든든한 것이 두산보다는 조금 약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눌림이 좀 나오긴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파는 사람 없이 매집 형태로 구조가 바뀌고 있죠 자금은 납입이 됐고 납입 구조에서 이제 패턴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일단 시장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수소기업들을 분석을 했는데 누가 지정을 해줬고 내가 우리가 우리가 라는 표현이 맞는 거겠죠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것은 구조를 통해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미리 그려진 그림에서 탄압통상자원부가 인정해준 그림에서 혹은 이 어떠한 종목들에 대한 분류가 정확히 된 부분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산업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을 논하지 않고 종목을 논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런 걸 되게 싫어했어요 탑다운 이런 말 아 주식 간타를 잘 못 치니까 이런 구조를 만드는구나 막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알아요 아 그게 왜 탑다운을 해야 되는지 탑이라는 건 시장을 보고 시장에서 산업을 보고 산업에서 종목을 보는 게 탑다운 방식인데 이 탑다운 방식 안에서의 그 구조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런 구조도 보이더라 자 이제 또 볼게요 제가 이제 좀 시간 관계에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자 충전소 구축 업체입니다 EM코리아라는 업체에요 EM솔루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 시총이 1700억대 정도 근데 적자 기업이에요 근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충전소도 좋지만 우리가 전기차도 전기차 충전소보다는 2차전지에 들어가는 그 물질을 만드는 업체들이 잘 갔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퓨어셀, 엘스 퓨어셀 이쪽이 좀 더 강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나다 보니까 그 구조 상황에서 저희가 예측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비교하면 돼요 2차전지가 어느 쪽에 갔었지? 그럼 수소차도 어느 쪽이 먼저 갈 것인가? 아하 양극재가 갔고 음극재가 갔으니 수소를 만들어 수소를 생산하는 뭔가 에너지원과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만들어내는 업체들이 먼저 갈 수 있겠구나 자 어쨌든 여기 충전소입니다 충전소 구축이고 시총이 1700억대인데 적자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수소충전소에 대해서는 큰 이슈가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자 11,150원에서 1950원 10분의 1배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너무 순차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건 굉장히 하락이 크죠? 퓨어셀이나 에스피어셀 같은 경우에 비해도 이건 좀 뒤에 일어날 일이니까 더 뒤에 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다시 올려놓고 그러니까 19년도에는 완전히 그냥 시장과 함께 무너져놓고 20년도에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올려놓고 자 21년도에는 어떤 구조를 보였냐면 예를 들어 이제 막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까와 조금 다르죠? 오히려 에스피어셀 보다 상황이 더 안 좋죠 왜냐하면 아직은 미래를 더 만들어 가야 되는 구조가 좀 더 후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 1500억대 지금 자리에서 한 10% 하락한 자리 한 3500원, 3000원대는 전자점을 이루면서 쉽게 빠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예측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주식을 사서 매매를 포인트를 잡아가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내가 EM코리아, 퓨어셀, 그 다음에 이제 EM코리아 가는데 이 종목이 오히려 더 많이 빠졌고 충분히 1차 조정과 2차 조정을 겪으면서 내가 어느 포인트에서 매수를 해야 되지? 속도는 근데 그것보다 좀 느릴 수도 있는데 호재가 나올 상황들은 어떤 게 있지? 정권이 어떻게 됐을 경우에 어떤 구조가 되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 어떤 변화가 될 수 있지까지도 예측을 하면서 과정을 맞춰가는 것 과정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주식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조금 더 하방 추세가 아직 열려있기 때문에 물론 마음 같아서는 이 정도도 들고 계실 분들 있으시니까 쭉쭉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갑니다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나중엔 가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기법선상이니까 또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가 방송하면서 제일 그런 게 좀 얄밉더라고요 내가 종목 딱 들고 있는데 방송 나와서 내 종목 안 좋다고 그러면 속으로 그러실 거 아니에요 네가 뭘 하는데 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듣기 싫거든요 사실 그런데 자꾸 쓴 소리도 공부하시는 쪽으로 연구를 하시다 보면 그게 또 나중엔 도움이 돼서 제가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순서대로 바라보는 눈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정보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정보 속에서 제가 어떻게 가공하느냐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저는 진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또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하시면 또 다양한 정보 받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또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인지 디스플레입니다 아까 넥스프러스 지분 29.5%를 보유하고 있고 시총이 1340억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IT 기업으로서 두각을 받는 거죠 약간 본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그렇죠? 아까 전에 30%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런데 최근에 IT 기업들이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박은 막아놨어요 영업이 100억에서 200억 정도면 사실 1340억 이렇게 높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단이 맞춰지면서 그냥 한 2500, 3000원 사이에서 지금 박스권만 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전적으로 이게 정말 넥스플러스 쪽에서 강력한 호재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두각을 받겠죠 이건 뭐예요? 본업이 잘 되는 상황에서 본업이 근데 100억에서 200억 됐는데 조금 주춤했어요 사실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팔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춤하지만 어쨌든 메타버스 요즘에 그런 TV가 나왔더라고요 CES 쪽에 보니까 저도 이제 기사를 보니까 아 또 발전했다 NFT의 변화가 또 나옵니다 정말 세상은 너무 빨리 돌아갑니다 그 TV에다가 이제는 우리가 NFT라는 건 결국 가상의 저작권이잖아요 온라인 저작권이라고 생각하면 좋거든요 그럼 이 NFT로 내가 그림을 샀어도 결국은 이걸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그림을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재산 증식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가 없어 핸드폰 보여주면서 내가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게 나왔어요 지금? NFT를 걸어주는 TV가 나왔습니다 NFT를 구현해주는 TV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거 나오겠구나 왜? 그러면 디지털 자산이잖아요 영상을 통해 송주를 했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이슈가 없어져요 물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이 또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걸 구현하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가 형성돼 메타버스는 결국은 뭐냐면 안경 뭔가 들어갈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휴대폰을 통해 보든 안경을 통해 보든 글라스 디스플레이 이런 쪽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율주형도 결국 디스플레이고 더 왜 자율주형이 되면 뭘 해야 돼요? 자율주형이 되면 어느 순간 최종 버전은 뭐냐면 그냥 집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간이 뭘로 바뀌어요? 영화관으로 바뀝니다 이게 최종 버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는데 SDG라는 종목도 나왔었죠 풍국주정이라는 종목인데 지분은 56.4% 정도 보유하고 있고 시청 2천억 정도 영업이익 100억대 주정이다 보니까 워낙 이제 우리가 항상 기대했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풀릴 거야 이제는 위드 코로나가 될 거야 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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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는데 다시 이제 계속해서 터지고 또 규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뭐 술이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았고 또 알콜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경쟁이 너무 심해지면서 알콜도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소유가 수요가 좀 줄어들었고 그렇게 됐는데 근데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미래가 있다는 거죠 가스잖아요 알콜 뭐 가스 능력 이런 능력들이 풍국주정이 뛰어나거든요 자 영업이익 100억대 기업인데 시청 2천억대면은 어 괜찮은 구조죠 영업이익 한 100억대 정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요 툭툭 한 번씩 올라와줘요 이 자리만 되면 약 15,000원 자리 정도 되면 딱 보시면은 이 딱 저 이제 월봉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월봉을 딱 포여놓고 딱 이렇게 딥 앤 백이라고 그러잖아요 딱 뒤로 이렇게 딱 팔을 딱 이렇게 해야 돼요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팔을 안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딱 이 차트를 보면은 아 이 자리가 되면은 자꾸 누가 들어오는 데라는 자리가 딱 보여야 돼요 딱 보니까 이거는 딱 라인을 그려보니 이 자리가 이제 엇그레이드가 한 번 된 것 같아요 12,500원에서 그죠 네 이제 그런 자리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결국 주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느 자리에서 수급이 들어오냐 싸움이잖아요 12,500원 되니까 누가 자꾸 사 어디까지 사나 쭉 보니까 7,500원까지 사요 어? 이래서 지지와 저항이란 게 있는데 7,500원에서 12,500원이 여기가 이제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 그러니까 2018년도도 여기서 매집이 이루어졌고 2019년도도 특별하게 그때 3월 달에 폭락할 때 2020년도죠 여기서 일어났고 21년도는 여기까지 안 내려왔는데 여기까지 내려와 주면은 또 누가 좀 사겠는데 뉴스는 수소가 나오면 또 퉁 튀어 올라오고 근데 자꾸 또 누가 막아요 이 종목을 어디서 이게 이제 뭐예요? 저항이라는 거죠 22,500원에서 근데 2만 원에서 막고 22,500원에서 막아요 물론 수소가 나오면 이걸 뚫겠죠 그러면 여기는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는 매수하고자 하는 구간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구간이 12,000원에서는 매수하고자 하는 구간 그 다음에 2만 원 2만 원 구간에서는 매도하고자 하는 구간 그럼 이 폭이 얼마예요? 8,000원 폭입니다 8,000원 폭이면 얼마예요? 70% 폭이에요 여기가 자 여기 트레이딩만 잘해도 70% 폭이 나옵니다 산업이 성장한다는 전제가 깔려야 되는 거죠 하방이 내려왔을 때 아무 뉴스가 없으면 비리리리 떨어져요 비실비실비실 폭 빠집니다 근데 산업이 성장한다는 구조가 있으면 이 폭이 70%면요 우리 은행 금리가 2% 주잖아요 그죠? 은행 금리 2% 1년 정말 잘 주는데 했을 때 자 25년 넣어야 50%고요 40년 수익이에요 40년 수익 그러니까 75%가 작은데요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70%가 대신에 이 구조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예요 빠지면 없대요 여기 안에서 구조해서 만약에 흐름을 이해한다면 잡히는 건데 그래서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공부 안 하고도 다 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예전과 지금의 주식의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은 공부 안 하면 못 벌어요 주식 시장에서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짜 인텔리아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갑니다 하면 진짜 막 갔어요 주식이 근데 너무 주식도 AI도 발달하고 정보도 발달하고 뉴스도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산업이 커지고 회사가 커지지 않으면 어느 정도에서는 결국은 한계가 있더라 이 구조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재밌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실적이 나오는 기업 하나 볼게요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베스트 5개 종목 나온 것들은 체크를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큐어셀이나 풍국주정 이쪽 포인트는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될 것 같죠 이 3개는 지금 당장 들어가자는 얘기가 아니죠 원하는 타이밍과 타점이 왔을 때 그때 산업이 수소가 정말 성장할 수 있을 때 이런 것들은 계속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모아보고 사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수소도 못했지만 수소가 한 3, 40개 있는 것 같아요 상장산으로 근데 정말 관련돼 있거나 그런 것들도 옥석가리긴 이루어져야 되니까 자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현대차와 수소연료전지 관련 협력한다라는 업체가 하나 있었죠 LS 일렉트로닉입니다 LG초폼 LG가라는 얘기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 매출액을 보니까 매출액은 2조 4천억에서 2조 9천억까지 증가가 되는데 자 2020년도가 1,337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근데 다시 23년이 되면 사상 최대가 되죠 18년도에 2천억 갔다가 그리고 쭉 실적이 밀렸다가 다시 이제 우상행하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수소연료전지와 같은 구조기 때문에 그렇죠 자 부채비율을 보니까 부채비율이 높지 않아요 근데 유보율이 한 800% 되니까 충분한 자금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가지 구조상황에서는 안정성을 좀 띄고 있다 특히 2천억이 넘어가면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 굉장히 좋아지는 구조죠 단기순이익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규모에서 이제 매출액 3조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총이 1조 한 7천억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 나왔을 때는 한 2조 바라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한 2천억 정도도 떨어졌을 때 봐야 그래도 30% 이상 수익이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LX엘레트릭 같은 경우도 자금 이탈은 없어요 월봉을 보는데 정말 좀 재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기다렸다가 비중을 좀 안정적이니까 담을 수는 있겠죠 근데 큰 폭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앞으로 이제 얼마큼 돼요 7만원만 되면 누가 자꾸 매도를 해요 7만원만 되면 구조로 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한 5만 5천원인데 5만원 밑에서 4만원만 되면 누가 또 사요 보면 5만원에 4만원만 되면 싼데 이렇게 싸죠 물론 이런 구조가 나오면 좋겠지만 이거는 진짜 특별사항이었죠 투매물량이 쏟아지면서 2만 5천원까지 찍었고 5만원에서 4만원 사이가 이 구조가 있고 여기서 이 사이를 움직이는 어떤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주식이라는 것이 결국은요 어렵지 않은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가 정말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은 내가 좋은 섹터 산업이 있어야 결국은 이런 물결을 타는 것도요 산업이 성장에 물결을 탈 거 아니에요 산업이 지지지지 흘러는데 주가 혼자 따로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구조예요 그건 정말 운 아니면 정말 정말 의도치 않은 수급 그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그러죠 물려도 괜찮은데 물려도 괜찮지는 않지만 손실을 봐도 산업이 성장하면 다 풀어나와요 제가 여태까지 주식하면서 이상한 소문만 아니고 정말 회사가 성장하잖아요 결국은 다 가요 주식이 왜 그러냐면 이상한 소문들 있죠 뭐 예를 들면은 FDA 삼상이 통과를 안 했는데도 삼상이 통과 안되더라 뭐 이런 구조들 그런 것만 아니면 되더라 제가 그래서 항상 이런 공부들 정말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 매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과 항상 제가 이제 다양한 정보들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 QR코드와 그 다음에 문자 샵스런치즈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또 오픈 채팅방에서 또 다양한 정보를 또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해서 말씀드리기 좋습니다 자 이제 하나솔루션까지만 좀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아 코스닥 이야기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에 하나솔루션은 5천억 투자를 발표합니다 이제는 정말 규모 있게 하겠다는 얘기고 시종이 시총이 6조 8천억입니다 7조짜리 회사에요 시총 자 영업이익이 2020년도에 6천억 정도 나왔는데 자 이제 1조 2천억 2배 늘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최소한 3년 안에 영업이익이 2배 혹은 매출액이 최소한 50% 이상 성장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메리트 있다는 하나솔루션도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얘기에요 근데 지금 영업이익 6천억인데 7조인데 이게 왜 그러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냐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뭐가 있냐면 함정에 하나 있어요 어 이거 싼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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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부채 비율이 좀 높네 부채가 좀 있네요 부채가 자 보시게 되면 부채가 지금 9조고 쭉 연결해 볼까요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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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요 9조 자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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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연결해 보니까 5조 6조 그러니까 부채가 더 높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가 되냐면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가지고 좀 좀 싸다 싶으면 부채 비율을 빨리 보면 부채가 좀 많아서 어떤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구조들이 있는 거고 자 6천억 정도에서 1조 2천억 이거 1조 2천억인데 6조 8천억이면 싼 거죠 왜냐하면 미래가치에 대한 투과율이 있다 보니까 자 그런데 이 종목이 만약에 지금 6조 8천억은 좀 애매하고요 제가 볼 때는 5조에서 6조 사이에서 하면 딱 좋은 건데 자 하나 솔루션 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돈도 많이 넣은 거죠 유상정자도 하고 이렇게 주가 올라온 건데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구조 상황에서 이거는 일부러 1봉을 오픈했습니다 1봉을 보시면 다른 거에 비해서 이거는 우상향을 하고 있죠 왜요 이것도 대장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상 퓨어셀과 하나 솔루션이 거의 대장격 역할을 하고 있죠 고점이 올라가잖아요 고점이 올라가고 있고요 저점이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매매하면 돼요 정확하게 그려볼까요 우리가 제가 이제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싹 아 잘 그렸네요 그쵸 자 여기도 쫙 그려보면 이거는 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구조의 파동 종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마다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추경 매수할 종목은 아니죠 내려와서 또 내려왔다가 또 갔다가 이런 식의 구조가 될 겁니다 이게 역구조인데 지금 차트가 역구조입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때려질 거예요 지금 내려가 내려막길이죠 내려막길 정정하겠습니다 내려막길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하프론테크 하나만 더 볼게요 제가 정정했고요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 영업이익 볼게요 영업이익이 2021년도에 142억 나왔어요 자 이거 제가 지금 주목해보는 이유가 351억 찍힙니다 351억 자 멘브레인에 대한 부분인데 74억 영업이익이 351억 찍혀요 단기 순이익이요 지금 273억까지 올라와요 부채 비율 낮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 지금 350억이고 현재 140억인데 시총이 8천억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벌써 지금 이 곱하기 30해가지고 1조까지 갔던 기업이에요 이거 거의 한 30하면 1조 갔잖아요 벌써 이제 너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좋은 걸 다 아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사기에는 부담스럽죠 사실은 그런데 종목적으로는 이 종목이 한 7천억대 되면 반발 매수세는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자리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떨어지면 그래서 그런 건지 상하프론테크가 7만 8천억까지 찍었으니까요 지금 자리에서 50%가 더 갔잖아요 50%가 더 갔으면 한 1조 1조 2천억까지 간 종목이에요 1조 넘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충분히 원하는 자리까지 갔으니까 내려온 건데 지금 5만 1,200원이에요 그죠 8천억 조금 더 떨어져서 한 4만원에서 4만 5천원이면 또 해볼 만하죠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렇게 하락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제네시스 관련해 수소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빠진 건데 이런 좋은 종목들은 기다렸다가 또다시 모멘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쇼성첨단소재도 제가 빨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성첨단소재 같은 경우는 탄소섬유 생산하는 시가총액 2조 5천억짜리 업체인데 보시면 4,740억 한 방에 그냥 억구를 돼요 342억짜리 영업이 업체가 4,700억을 찍습니다 왜 이제 탄소섬유 생산 관련된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총이 바로 2조 5천억 찍어요 그런데 싼 것 같지 않으세요 뭐가 써요 4,700억이면 이거 지금 5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 지금 대답하신 분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 공부 잘하시는 거예요 왜 부채 부채비율 523% 부채가 많은 거예요 부채가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부채가 많은 함정이 있으니까 5천억 찍힌다고 했을 경우에 30배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한 10배 정도 5조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물을 수 있지는 않아요 지금 탄소섬유 쪽에 대한 이슈가 좀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2조 정도 되면 반발 매수이 들어올 것 같은데 50만 원 언더 되면 아마 순매수 포지션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뭐 사서 안 간다 라기 보다는 우리 이제 안정적으로 새해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코스피 코스닥 볼게요 자 코스피 새해 기분 좋게 스타트 이렇게 딱 만들어줬었는데 코스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조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예요 그냥 뭐 제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지금 미국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더 강한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강한 종목 찾아가는 거고 그래서 미국은 좀 살아있고 우리나라는 조금 약세 흐름 좀 만들어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빠져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급락 이런 거는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대신에 이런 식으로 이제 슬슬 하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구조로 가겠다고 처음에는 대중소가 다 같이 빠지겠죠 같이 빠지는 구조가 나오다가 나중에는 대만 빠져요 중만 빠져요 소만 살아남아요 뭐 이런 구조로 간다니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구조 자체가 바뀌는 그런 섹터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 중에서 산업 중에서 제가 이제 좀 괜찮은 것들 뭐 앞으로 10년 이상 실적이 성장할 것들 이런 쪽 위주로 해서 오히려 좀 많이 빠졌을 경우에 또 기회로 볼 수도 있는 게 다 같이 시장 빠질 때 빠졌다가 올라오는 건 선별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빠질 때 같이 빠져야죠 혼자 어떻게 살아남아요 근데 빠졌다가 멈추고 다시 유지가 되는 구간에서 올라오는 종목과 못 올라오는 종목이 구분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이 제가 코스피보다 좀 더 셀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스닥은 하방에 안 내려갔어요 오히려 저점도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는 물론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선별만 잘한다고 하면 투자 포인트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차트가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극명하죠 코스피는 서서히 지금 흘러내리는 차트고 코스닥은 코스닥은 오히려 차트적으로 조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시장에 대해서 한 번도 말을 바꾼 적이 없어요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부터 상방은 점점 닫혀갈 겁니다 하방은 떨어지면 어떤 이슈로 인해서 올라오는데 그 힘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대중소로 가는데 맨 처음에 대중소가 다 같이 빠졌다가 하나씩 하나씩 올라올 건데 다 빠지는데 살아나면서 그런데 시장이 어느 순간 멈추지 않겠습니까 멈추는 순간에 그 순간에 올라오는 건 선별이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건 다 같이 때려지고 올라오는 건 선별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잘 잡는 게 이제부터 22년도의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성공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기준을 잘 잡고 매매하신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최고의 수익 같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미래주식 투자 함께 했는데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문자 샵 377이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또 다양한 정보 받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매주 일요일 저녁입니다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포탈에 신대가 검색하셔도 되고 또 샵 377 신대가 입력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언제나 주식은요 기준만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고통이 오히려 더 큰 행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민현 여러분들 호랑이의 기운처럼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